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들어가도 되나요? 잠시만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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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혔어요? 굉장히 어색하군요 안녕하세요 사실 회사에서는 제일 많이 마주치는데 근데 항상 안녕하세요만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처음이에요 물어보니까 세 명 다 아이돌이라고요 맞아요 혼자 있으면 약간 좀 처지는 느낌? 좀 약간 조용해지는 느낌? 맞아요 조용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CF 한번 찍어주세요 어떻게 해요? 광고가 들어올 수 있게 국물 너무 얼큰하네 국물 너무 얼큰 국물 너무 얼큰 국물 너무 얼큰 국물이 잘 안경이 실패 화면이 된 게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